사실은 요즘에 많이 우울해 다들 한 번쯤에 이런 적 있잖아 잠을 안 오고 그땐 후회의 밤 잃어버린 시간들 어떤 의미일까 그때는 나를 위한 일이라고 정말로 거짓 없이 믿었는데 남은 건 상처뿐 지나간 일들은 이미 다 잊었었는데 그게 쉽게 되진 않아 책임지지 못할 말들 이제와 무슨 핑계야 그 표정은 내게 끝까지 숨겨줘 괜찮아지겠지 돌아갈 수 없다면 이제와 후회할 때 소용이 있겠어 또다시 무너지는 내 자신이 익숙해져 소용이 있진짜 이제와 무슨 빈계야 그 표정은 내게 끝까지 숨겨주 다시 아침이 오늘 늘 그래왔듯이 아무렇지 않게 잊혀진 얘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